축구 핵인세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인세컵 정말 이렇게 2주 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사람은 역시 없을 때 소중함을 안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인가요? 네네 형욱이 형하고 감시차가 같이 오프닝하는 모습을 보고 아 됐다 이 방송은 됐다 볼 필요 없구나 뭔가 우리 서영욱 해설위원님이 없어서 그런지 콜롬비아 해설위원이었잖아요 아 네네네 뭐 안 맞지 않나요? 서영욱 합트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못내로 놓으시지 않나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선물 같은 거 원래 사오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주머니에서 빼고 있습니다 선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4강전 엄청난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감스 중개 성장 프로젝트 감성 중개로 준비했습니다 감스가 픽한 경기 어떤 경기인가요? 아약스의 4강 2차전 경기를 해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기 들어갔습니다 든든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에릭센 트리피어 로즈 그리고 요리스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세트비스 선수의 코너킹 올립니다 아 이걸 다 받아요 더리우트 선수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면 승리를 아예 잡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세트비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거 가운데 줄른데요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요 토트넘 이 슛 같은 경우에는 지혜우 선수인데 지혜씨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슈팅 자체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공격 플레이 자체가 슈팅을 쏠 때 이미 아약스는 이런 공격 패턴을 많이 익숙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벌써 후반전입니다 한 번 접었는데요 접고 나서 이게 누군가요? 모우라! 따라갑니다 모우라 선수가 당초 전반 초반 때는 무리한 드리블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손흥민이 욕심 부리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모우라가 또 들어갑니다 모우라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마무리 짓는 선수는 바로 모우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당초 전방 초반에 케인이 많이 생각나는 경기였는데 이렇게 모우라 선수가 결정 지어버리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렇죠, 누가 안 나죠 자, 경기 이제 끝날 무렵인데요 끝날 무렵인데요, 2회 들어갑니다 5천 남기고, 루카스 모우라 모우라예요, 이번에도 모우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승골이고, 해트트릭이고요 결승골이고요, 결승으로 가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하는 아야스 선수들이고 모우라 오늘 해트트릭이에요 모우라 후반전 왜 이렇게 잘하나요? 모우라요? 네 모우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몰아치게 누가 모우라인데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일단 박수 먼저 치고 싶습니다 박수! 네, 암스테린의 기적! 박진우 선수 이후에 8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전에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간뜻 중개성장 프로젝트 너무 실력이 밀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뭐... 이러면 6대 2학 월드컵 MBC에서 진결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한 자리 차지하시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핵인사커 시청자분들 절대 그런 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트넘과 아약스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모우라와 손흥민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모우라의 전반전은 조금 별로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야,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모우라 특유의 순발력을 살리는 그런 득점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서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본인이 볼을 컨트롤하면서 터닝슈트를 해줬고요 세 번째도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참 긴장되면 골을 못 넣을 수는 있는데 정말 저도 좀 심장이 뜨거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한 시즌 최다 골이 2016, 17 시즌에 21 골입니다 결승전에 만약에 두 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그걸 경신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직접 보러 갑니다 보러 가요? 네 티켓값이 제가 잠깐 봤는데 400만원, 500만원 하던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는 토트넘 그리고 리버풀과 인연이 있는 감스트 토트넘과 리버풀 어떤 팀을 응원할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저는 손흥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겠다 리버풀 팬들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리버풀에서도 응원할 선수를 빨리 급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버풀에서는 핸더슨부터 해가지고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트슨 그리고 알리송 그 다음에 피르미누 그 다음에 살라 마네 그리고 콜록 감독도 응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암필드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번에 토트넘에게 무릎을 꿇고 맞았습니다 정말 1차선도 잘했는데도 말이죠 사실 아약스가 2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포트넘 감독의 명장인 게 결과적으로 왔냐마를 빼고 요렌테를 넣었던 게 그게 중요했습니다 타겟맨 역할으로 잡아주고 연기했던 게 저는 어제 숨은 MOM은 요렌테였다고 생각합니다 요렌테가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이야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야기는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와 진짜로 저는 이 클럭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전반전이 자킹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빼지 않아서 어시스트까지 했고 이런 선수들이란 믿음 이 선수 자체가 클럭 감독에게 좀 엄지를 좀 엄지척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는 리버풀이 우승하더라도 네 손흥민이 해트트릭 하면서 우승을 하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죠 사실 아 손흥민이 해트트릭하고 우승하면 4대3 경기를 네 와 그러면은 뭐 난리난 경기가 되겠네요 아니면 3대3인데 승부차게 가서 리버풀이 우승하네 네 승부차게 한 30몇 번 차버린다 하하하하 정말요 아니 나 언제 출근해야 돼 네 역대급으로 많이 차버린다 그 정도로 빡빡한 경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정하게 말해서 바르셀로나가 너무 아니랬죠 아니 특골이랑 먼저 실점했는데 더욱더 집중해도 모자릴 판에 상대에게 마지막 결승골을 헌납하는 그 모습 그게 바르셀로나의 썩어빠진 정신이었다 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근데 이거 좀 강력한 말인데 바르셀로나 팬분들 이거를 바르셀로나는 옹호한다 진정한 바르셀로나 팬이 아니죠 과감하게 얘기 한번 할까요? 네 과감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죠 2년 연속 2인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에게 익스페리언스 엄청 네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어가 나와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익스피리언스 아 익스피리언스 아 경험 좋습니다 우리의 야신찬 코너죠 핵인 사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스와 알리스웅의 대결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풀백들 간의 대결 어쨌든 저 루즈 선수와 팀피아 선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무모플의 좌우 풀백은 다릅니다 아놀드 로버티슨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백 대결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의 포인트는 클럽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클럽 감독도 2위 징크스가 있습니다 약간 좀 유명한 선수가 있죠 홍준호 선수 약간 홍준호 과입니다 결승에 정말 잘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2위만 한 클럽 감독이거든요 2위 징크스를 깨는 클럽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4강전 두 경기 모두 정리해봤는데 벌써부터 결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경기를 제가 직접 직관 가는데요 그 경기 직관 소감 핵인사커에 와서 꼭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핵인사커 맞는 사항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때 핵인사커 쉬나요? 아 그때는 제가 네 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형욱이 형하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때는 핵인사컴 결방하는 게 아 농담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의 축구 핵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핵인사커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